이 사람이 기인인지 아닌지 우리 같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아닌 이상이니까 어떤 사람이 기인인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구분 못하시잖아요. 근데도 기가 얇은 분들은 다 기인인 줄 알아. 근데 생각을 깊이하는 분들은 조금 두들겨 보는 성향, 두 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자고 할 때 물어보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벌써 딱 들어오면 본인 올해 사람이 들어왔다? 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요. 운서운이 있네. 근데 누가 동업하자고 들어오지? 그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올해 해도 됩니까?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사람 주변에서 따라 들어오는 사람을 조심해라. 본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기인이 들어오는 경우. 그걸 쉽게 말하면 운이 들어올 때는 사람이 먼저 들어와요. 사람으로 인해서 돈도 나가고 돈도 벌고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인이 들어올 땐 내 주변에서 친구의 친구가 왔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신도님 중에 정말 월세도 낼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 다른 데서 1년에 굿도 두 번씩 하고 막 오만 때만 걸 다 하고 왔는데 처음에는 전화를 하면서 약간 얘기를 해줬더니 깜짝 놀래고 다음날 숨도 안 쉬고 쫓아온 거야. 보니까 돈 많이 날리셨고 어떻게 어떻게 힘드시네요? 그랬더니 얼굴도 샤까맣게 해갖고 죽을 만큼 힘들어 왔는데 본인은 운 들어왔는데 왜 운 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람을 위해서 많이 망조를 치셨네 그랬더니 맞다 하더라고요. 근데 돈도 없을 뿐더러 무엇인가를 할까요 말까요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운 들어왔으니 지금 이 운을 뚫어놓지 않으면 나쁜 기인이 들어올 거다. 나쁜 사람이 저의 말을 믿고 운이라는 걸 받았어요. 근데 좋은 게 뒤에 더 많은데 열 가지를 따졌을 때 여섯 가지의 나쁜 것이 있고 네 가지의 좋은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이또리를 만들려면 두 가지를 걷어내면 평이 되겠죠? 4대 4니까. 근데 이분은 그 여섯 가지를 걷어냈어요. 제가 걷어낸 경우 기인이 분명히 들어왔어요. 어떻게? 불과 몇 달 사이에 금전 사람이 들어왔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그 사람을 또 끌고 들어왔는데 그냥 앉아서 말 한마디 툭 던지면 나는 가만히 있지만 무슨 사업을 건을 갖고 들어와요. 내가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천만이 돼서 돌아왔다? 기인은 예상치 않는 데서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면 친구의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나의 진가를 알아봐줘요. 근데 나한테 너무 막힌 게 많을 때 좋은 사람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운이 들어왔다 기인이 들어왔다 이럴 땐 어디 가셔서 한 번쯤은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무조건 이 사람이어서 사탕발림이라 그러죠. 그 말을 너무 기담아 듣지 마세요. 분명히 또 쏘가. 그런 분들 말을 너무 믿지 않으시면 나한테 좋은 기인이 한 번 걷어내고 두 번 걷어냈을 때 그 기인은 세 번째 들어오는 분이 정말 기인이 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사업 승승장구 하시고 내 얘기를 좀 하자면 사업하시는 분 지금 자기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만약에 내 유튜브를 찍는다면 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월세 낼 돈도 없었는데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주변의 사람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되는 사업을 물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9세에 3제인데도 불구를 하고요. 뒤에 몇 달 뒤에는 무엇인가 콱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은 그렇게 사람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지 내가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그 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운을 뚫어줬어요 제가. 그럴 때 정확하게 나한테 기인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을 뚫어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